안녕하세요. 우리 벼라님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슈의 별과 아래떼 슈입니다. 오늘 주간 운세는 우리 아토하고 같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송을 녹화를 하려고 딱 준비를 했더니 자리를 잡고 가지를 않으시네요. 우리 귀여운 아토 함께 보시면서 카드 골라보도록 하죠. 오늘 주간 운세는요. 11월 13일서부터 11월 19일까지 11월 셋째 주 주간 운세 살펴볼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어떤 일이 있을지 선택할 카드 먼저 5장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카드 뒷면 보고 고르실 시간 1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면 공개할게요. 그러면 카드 앞면 보고 고르실 시간 또 1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번호 카드 섞을 거예요. 나는 카드 이미지 보고 못 고르겠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1번부터 5번까지의 번호가 적힌 카드를 무작위로 섞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의 숫자 중에서 고르실 수 있는 시간도 드릴 거예요. 저는 숫자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의 숫자 중에서 다음 주 생각하셨을 때 떠오르는 숫자 하나 선택하실 시간 10초 드릴게요. 번호 공개하겠습니다. 5번, 3번, 1번, 2번, 4번 나왔습니다. 자 그럼 각 번호마다 카드 리딩 해보도록 할게요. 1번 벼라님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번 벼라님들의 다음 주 생각하면서 카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벼라님들 요새 혹시 계절 타시나요? 카드가 굉장히 감정적인 그런 카드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떤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나 이런 판단에 의해서 무언가가 결정되고 이런 게 아니고 나의 감정에 의해서 무언가가 좌지우지 된다. 그리고 되게 우리 1번 벼라님들이 생각이 많은 때가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지금 해야 할 일들도 많고 내가 해내야 되는 것들도 있고 분주한 상황인 게 맞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양손에 이렇게 해야 할 일들을 들고 있는 것처럼 분주한 상황인 거는 맞아요. 근데 무언가 지금 우리 1번 벼라님들이 마음의 갈피를 정확히 잘 못 잡고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산발적으로 벌어져 있는 일들은 많고 내가 처리해야 될 것들은 많은데 무언가 내 마음의 중심이 정확하게 이렇게 딱 서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리고 1번 벼라님들이 이 주는 어쩐지 일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고 이런 것보다는 좀 쉬고 싶다거나 이렇게 막 경쟁적으로 사회활동을 너무 활발하게 하고 싶지는 않아 이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주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좀 무겁다거나 그리고 개운치가 않다거나 머리에 너무 생각이 이런저런 생각이 많다거나 그러니까 생각은 많은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런 것도 내가 처리를 해야 되고 할 것들은 많지 그런데 이게 몸으로 좀 잘 따라주지가 않는 그런 모습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1번 벼라님들은 나의 상태도 그렇지만 지금 주변 분위기 자체도 무언가 명쾌하지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 같은 것도 정확하게 언제까지 뭐가 어떻게 될 거야 언제까지 뭐를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돼 이거를 정확히 어떻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답이 나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뭐 이거를 지금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 누구도 이거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은 없으면서 나한테 일만 막 이렇게 떠넘겨서 떠맡기는 이런 느낌이다 이런 분위기다 지금 이렇게 나오거든요. 주변에서는 나한테 좀 열심히 좀 해봐 여러 가지 좀 해봐 이러면서 일을 막 이렇게 던져주는 분위기예요. 좀 몰아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볼 1번 벼라님들이 어떤 문서라든지 서류라든지 글, 연락, 메일 이런 것들 정보라든지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루거나 취급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으시거나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뭐 전달해야 된다든지 회의를 해야 된다든지 미팅을 해야 된다든지 뭐 이렇게 주고받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뭔가 이렇게 딱 부러지게 정리가 좀 잘 안 되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답답하다 이런 분위기가 2주에 좀 흘러올 수 있다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그래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과는 좀 별개로 어쨌든 나의 주변 여건 상황은 내가 이렇게 쉬거나 놀거나 이럴 수 있는 때는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고 착실하게 무언가를 해나가야 하는 때이기 때문에 정해진 대로 제가 볼 때는 2주에 우리 1번 벼라님들이 막 야식을 먹는다거나 술자리를 가진다거나 그리고 나의 하루 루틴을 좀 깨트릴만한 그런 것들을 안 하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실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이게 감정적이 될 때는 그냥 기분에 따라서 아 그냥 오늘은 왠지 잠 자기 싫은데 뭐 늦게까지 그냥 유튜브나 영화를 봐버린다든지 이래서 다음날 하루 스케줄을 망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 한 주가 사실 일요일날 그렇게 해버리면은 월요일부터 힘들잖아요. 이게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는 지금 그런 카드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루하루의 그런 스케줄이 나의 일주일과 관련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루하루 이 카드처럼 이렇게 나무에 물 주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좀 착실하게 정해진 규칙대로 좀 지내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지금 카드 느낌이 전반적으로 우리 1번 변화님들이 좀 유혹이 약한 때가 될 수 있어요. 이거는 물질적인 것도 돼요. 먹는 것도 되고 물질적인 것도 되는 거죠. 그래서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자고 싶은 거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욕망들 있죠. 욕구들 이런 거에 좀 지는 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라든지 금연이나 금주하시는 분들은 좀 주의해야 되는 구간이 된다. 이주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좀 이렇게 똑바로 딱 서 있고 정확하게 이렇게 낮과 밤의 패턴을 지키면은 그 원래대로 잘 돌아올 수 있다고 하니까 우선은 하루 그 24시간 돌아가는 그런 나의 루틴 자체를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는 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적인 어떤 성취나 성과물 같은 것들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2주에 뭔가 답이 확실하게 내 손에 딱 떨어진다.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2주는 노력을 좀 더 해야 되는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가는 주지 2주에 결과물이 나와서 내 손에 그게 싹 들어왔어요.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더 노력하고 시도하고 챙겨봐라.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만들어가는 주다. 그래서 혹시 뭐 취업이나 승진이나 합격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약간 시간이 필요하시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가 좀 보여집니다. 근데 2주에 이런 약간 흔들리는 마음을 잘 붙잡고 가신다면 아마 다음 주가 훨씬 더 좋은 분위기로 내가 현실적인 에너지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애정사항 같은 경우도 지금 생각이 너무 많아요. 일본 베라인들이 너무 이 연애에 대해서 이 관계에 대해서 뭔가 약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커플이신 분들은 너무 막 자주 만나고 자주 연락하고 이런 것보다는 조금은 좀 쉬고 싶다. 이렇게 적정한 거리감을 주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예 반대로 완전히 그 사람이 내 마음을 하나부터 열까지 좀 참 이렇게 알아먹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 제대로 끝까지 못 알아먹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서운한 마음이 좀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양극단의 마음인데 관계에 대한 각자의 그 상대에 대한 욕심 같은 게 좀 날 수 있어요. 이 욕심이라는 게 상대한테 바라는 것들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때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내가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알아봐줬어야 되나? 라고 하는 약간의 당황스러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좀 이번 주가 우리 1번 베라님들이 진짜 계절 타시는지 마음이 좀 이렇게 내가 좀 쓸쓸하거나 아니면 힘들거나 외롭거나 마음이 좀 복잡하면 사실 제일 기댈 수 있는 건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너라도 내 마음을 알아줘야지 이런 게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말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을 너가 한번 읽어봐 이러면은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여기 카드에서도 지금 보면 이렇게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고 이러면은 상대방과 오히려 비욘디의 땅이 굳듯이 더 관계가 단단해지는 기계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 현명하게 잘 보내시면 좋겠어요. 커플인 분들은 싱글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 뭔가 생긴다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주기는 하죠. 그러니까 욕심이 좀 생기는 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욕심이라는 게 얘는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쟤는 저게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까 없다 이렇게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생각해보시면 생각해보시면 이성이 하나도 없어? 이거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 벼라인드 입장에서 있는데 쓸모있는 이성이 없어 이렇게 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뭐 그래 내가 뭐 너랑 연락은 하고 있지만 근데 에이 뭐 어떻게 딱히 마음에 들진 않는다 약간 이런 모습이라서 이주의 뭔가 뭐 애정운 연애운 같은 것들이 확실하게 있다 이렇게 보기는 약간 카드상으로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주의 조언 카드도 보면은 지금 주의할 것 그 다음에 필요한 거 이렇게 뽑은 건데 제가 아까 일반 벼라인들한테 좀 낮과 밤에 대한 나의 하루 루틴을 정확하게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낮과 밤과 관련된 카드가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요렇게 너무 내 감정이 휩쓸려 갈 때는 그런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것들을 지켜나가는 게 되게 힘든 때가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고 그런 것들을 잘 지켜가라. 그리고 때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일본 벼라인들이 이주의 약간 생각이 되게 많은 때가 되고 어떻게 보면 철학적이거나 사색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안 봤어도 될 것들 느끼지 않아도 될 것까지 다 예민하게 살아서 느껴지는 때가 될 수도 있어요. 굳이 그냥 안 봐도 될 것들 그냥 이 정도는 눈 감고 넘어가자 됐다 싶은 것들은 그냥 말 없이 눈 감고 넘어가기도 해라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못 본 척 하고 넘어가주기 요런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 아까 애정훈에서 말씀드린 게 이게 단순히 남녀간의 사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저 사람한테 말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는 그건 사실 욕심이다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도 소통에 어려움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내가 전달해야 될 게 있으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카드상 이주에 어떤 그런 숫자를 다루거나 문서를 다루거나 정확한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 비즈니스라든지 상거래라든지 물건 구매라든지 돈거래라든지 숫자를 다루는 것들 이런 것들에서 무언가 좀 오역이 난다거나 오류가 난다거나 문서 오탈자 실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연락 이런 소통들 부분에 이런 것들을 직접 좀 챙기고 한 번 더 체크하시는 거 귀찮아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1번 벼라님들 이 내용 참고하셔서 한 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주간 운세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번 벼라님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번 벼라님들 카드 뽑아볼게요 확인해 보세요 6 Подровom 5 5 6 2번 별안입니다. 별안님들은 2주에 너무 과로하지 않도록 카드를 보니까 맨 먼저 그것부터가 눈에 띄네요. 너무 여기저기서 우리 이번 별안님들의 소원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요구하기도 하고 실제로 나를 찾는 곳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저기 어떤 분들은 돌아다니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기저기 움직이면서 일을 하셔야 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제가 사무직이에요. 그러시면 사무직이라고 하더라도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 그런 때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번 별안님들이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이번 별안님들한테 어떤 도움을 요청한다거나 뭘 좀 해달라고 한다거나 같이 뭘 해보자고 제안을 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기분 나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나에게 이걸 같이 하자고 한 것 자체가 나의 어떤 의혹 같은 것들을 샘솟게 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내가 되게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동기부여 같은 것들도 하게 해주고 내 스스로의 어떤 의지 같은 것들 힘 같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준다고 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도와줌으로써 주변에 도움을 줌으로써 우리 이번 별안님들의 나의 자존감도 높아지고 그리고 내 스스로의 어떤 에너지 같은 것도 올라간다고 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제 도움의 손길을 이렇게 요청을 한다면 그 도움을 뿌리치지 마시고 어느 정도 도와주시는 것은 이번 별안님들의 그런 정신적인 에너지를 위해서도 이 주에 괜찮다,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카드상으로 보면은 어떤 계약이라든지 약속 같은 것들이 있는 때가 되실 수 있어요. 누군가와 만나게 된다거나 약속 같은 것들이 잡힌다거나 연락이 온다거나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만나자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 약속이 일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냥 사회적인 여러 활동에서 이번 별안님들을 찾는 사람들이 이 주에 많다. 그래서 내가 일도 일대로 분주하고 그러면서 인간관계도 인간관계대로 챙겨야 되는 그런 모습이 좀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누군가를 좀 만나러 어디를 가야 된다거나 내가 좀 손을 좀 덜어주러 가야 된다거나 도움의 손길을 줄어 가야 된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으실 수 있기도 해요. 그리고 이번 별안님들 중에서는 어떤 중요한 소식 같은 것들을 전해 듣는다거나 또는 전달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거나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무언가 소식을 알리고 있고 여기서도 지금 무언가를 이야기를 하러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전달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전달을 받게 되는 입장일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해서 알려지게 되는 소식으로 인해서 무언가가 하다가 중단이 된다거나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정되어 있던 것들이 잠깐 스톱이요. 이렇게 될 수 있고 아니면은 잠깐 멈췄다가 다음에요. 아니면 미뤄졌어요. 이렇게 될 수 있기도 합니다. 아니면은 어떤 경우에는 이거를 강제적으로라도 이때까지는 반드시 해주세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중요한 연락 같은 것들이 다음 주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만약에 일적으로 어떤 취업이나 승진이나 합격 같은 것들의 소식을 기다리시는 분들이라면은 제가 볼 때는 이게 반드시 합격됐습니다. 막 이런 소식이라기보다는 그게 약간 뭐 발표가 조금 미뤄졌어요. 조금 며칠 더 있다가 될 거예요. 아니면은 뭐 그 다음에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것과 관련된 어떤 연락이나 소식일 수도 있어요. 일적인 것과 관련된 그래서 좀 더 기다려야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2주에는 내가 생각한 것처럼 일 진척이 막 빠르게 그냥 쭉쭉쭉 순서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약간 이번 별안님들은 내가 계획한 대로 이렇게 흐름대로 쭉 흘러가기를 바라실 수가 있는데 이게 중도에 좀 바뀌거나 상황이 이럴 수 있는 카드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마인드를 혹시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타이트하게 잡으시기보다는 좀 여유롭게 잡으시고 움직이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뭔가 하다가 내가 상황이 안 돼서 누군가에게 그걸 알려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이 주에 뭔가 진행하시는 일에 있어서 이게 매끄럽게 쫙 해서 이렇게 쭉 흘러가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살짝 덜컹 해서 잠시 중단 또는 연장 좀 더 미뤄지는 거 이런 식의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그런 상황들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는 이거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아 왜 그렇게 됐지? 이러면서 짜증을 낸다거나 이래봤자는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연애나 애정사항 같은 경우에 커플이신 분들 뭐 최근에 헤어졌거나 제외에 관련된 이슈가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제외 관련 키워드들이 있는 카드들이 나왔기 때문에 제외 관련해서 뭔가 연락이 온다거나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어떤 이벤트들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이게 만나게 된다.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고 무언가 그 사람과 관련된 소식을 듣는다거나 연락을 받게 된다거나 이런 식의 일들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뭐 SNS 같은 것들을 보게 돼서 그런 것들의 흔적을 알게 됐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일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제외 관련 이슈 쓸 수 있다. 그리고 커플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평소하고 비슷하게 흘러가는 그런 주가 된다. 그래서 좀 이번 주는 이렇게 특별한 이벤트는 없다. 우리 사이에. 그래서 좀 심심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싱글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카드 뽑으신 분들은 약간 썸 같은 그런 관계가 좀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귀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아니면 주변에 뭐 남사친, 여사친처럼 이렇게 친구로 만날 수 있을 만한 그런 친구들이 있다던가 이럴 수 있기도 하고 그런 남사친, 여사친 중에서 누군가 뭐 연락이 온다던가 이렇게 될 수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약간 그런 기운은 있다. 근데 만나거나 사귀거나 이런 거는 아니다. 근데 연락의 가능성은 있다. 이런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게 제외 관련 키워드들이 좀 카드에 많이 나와서 그런데 이주에 제외 관련해서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관계에 있어서 제외를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에 대한 확실한 확답을 내리게 되는 일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 연락과 관련해서 지금 무언가를 정확하게 표명을 한다, 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시기 바래요. 그래서 필요한 것과 이제 조심할 것들 뭐 이런 거 보면은 주의할 것으로 이게 뭔가 착각하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여러분이 그냥 픽업 카드로 요 카드를 뽑으셨겠지만 이 사람도 지금 망원경으로 뭔가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주에는 뭔가를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거 괜찮아 보이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처음 만나는 사람이든 아니면 이성이든 간에 어? 겉으로 보기 괜찮은데? 짧게 만났지만 괜찮은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물건도 마찬가지 모든 상황도 마찬가지 그래서 외부적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속지 말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잘 살펴봐야 된다. 그러니까 진실은 무엇인지 진의는 무엇인지 그게 진짠지 진짜 정본지 진짜 사람인지 진짜 괜찮은 사람인지 진짜 물건인지 진짜 맞는 가격인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맞는 투자처인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봐야 된다. 지금 약간 여기 자리도 여러분 이게 되게 좋아 보이죠. 막 나무에 뭔가 주렁주렁 매달려서 근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뜬구름 같은 카드거든요. 저렇게 어떻게 좋은 것만 가득가득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 눈이 멀지는 않았는지 정확히 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속을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필요로 하는 건 역시도 정확한 거 공명정대한 거 그리고 이런 경우는 혹시나 2주에 뭔가 물건을 구매하시더라도 너무 싼 물건은 살짝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 값이 아닌 거는 뭔가 이상한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요새 다시 또 타로 카드에 꽂혀가지고 카드를 또 사기 시작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제가 한 2년 전에 한창 카드를 살 때만 해도 그렇게 막 중국산 카드가 많진 않았거든요. 근데 요새는 같은 타로 카드로 검색을 해도 가격 차이가 거의 3분의 1 가격인 거예요. 어? 그게 왜 이렇게 싸지? 그러고 보면은 중국에서 오는 제품이더라고요. 카피 분위기 있지 않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 그렇구나. 약간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대로 된 물건 제대로 된 사람 제대로 된 계약 제대로 된 거래 뭐 이런 거를 하려면 제대로 봐라 요런 것들의 조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안 그러면 무언가 사단이 난다 깨진다 이렇게 되니까요. 자 그럼 우리 이번 별안님들 요 내용 참고하셔서 다음 주 한 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주간운세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번 별안님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번 별안님들 카드 뽑아볼게요. 4번 주 3번째 3번째 5번째 우리 3번 벼라님들 2주에 일하기 싫으신가 봐요 아무것도 하기 싫으신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다 좀 귀찮다 일도 싫다 직장도 싫다 뭔가 좀 심드렁하고 아니면은 체력적으로 지치셨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이제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심신이 좀 힘들다 지금 계절이 되게 추워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감정적 육체적으로 내가 좀 딸린다 소위 말해서 보약이 좀 필요한 땐 거죠 그래서 에너지가 좀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기가 좀 힘들어요 일어나서 뭔가 정시에 출근 해가지고 하루 스케줄 보내고 뭐하고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것들 일해야 되는 것들 공부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좀 하기가 싫습니다 약간 집중도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그리고 스스로가 느끼기에 좀 갑갑하다 아니면 한켠으로 또 지루하다 그리고 좀 늘어지고 싶다 피곤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시기에는 이제 생리증후군 같은 게 있으실 때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컨디션이 좀 안 좋죠 그렇죠? 몸이 좀 붓기도 하고 생리통도 있고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뭘 해도 그냥 쉬고 싶고 좀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때가 됩니다 그리고 마음도 막 이랬다 저랬다 한대요 그래서 이 주엔 약간 우리 3번 변화님들이 내가 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뭐 하루에 출근하고 아니면 학교도 가고 공부도 하고 이래야 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니까 하는데 그 외에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이렇게 안식처라고 할까요? 나의 안전구역 같은 것들을 반드시 만들어 두시고 그런 시간을 가지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실제로 몸이 좀 아픈 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새 감기, 코로나, 독감 이런 것들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질환 때문에 몸이 좀 힘들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컨디션 관리를 어느 때보다도 잘하는 때가 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도 이게 내가 약간 지금 마음이 좀 갑갑하고 육체적으로 좀 그래서 그렇지 주변의 일적인 상황이 나쁜 카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의 마음과 주변 환경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주변 상황들은 괜찮거든요 나름 안정적이에요 근데 내가 좀 여기서 좀 다운되어 있는 이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컨트롤들 좀 하려고 나를 좀 이렇게 위해주고 좀 쉬어주고 이렇게 하시면은 다시 에너지가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일어나보자 목표의식도 세우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 나의 금성적인 거를 좀 추구를 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성적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좋아하는 것도 좀 먹어주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좀 마시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하나쯤 사고 그리고 편하고 내가 재밌어하는 취미 같은 것들도 좀 하고 좋아하는 사람도 좀 만나서 수다도 좀 떨고 이런 식의 내가 바로바로 아 기분 좋아 딱 이렇게 약간 기분을 업 시켜주고 몸을 좋게 해주는 거 그리고 금성은 또 약물 같은 것도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 생리증후군이 있어요 이러면 참지 마시고 바로바로 이제 약 같은 것들 진통제 드셔서 관리를 하시고 이러면은 금방 또 회복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에너지를 좀 끌어올리시는데 쓰시면 좋다 그리고 뭐 취업이나 합격이나 승진 이런 식의 것들을 기다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반드시 막 합격이 된다 승진이 된다 이런 느낌은 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이런 카드는 어떤 내가 제안을 받더라도 그게 아 난 별로 저 자리는 가고 싶지 않은데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말고 좀 다른 데 없나 이렇게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가진 자의 여유 같은 느낌의 카드들이 좀 많이 나왔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과 관련해서도 성과나 뭐 이런 게 나쁜 시기는 아니에요 근데 내가 마음에 무언가 의욕이나 이런 동기부여 같은 것들이 좀 잘 안 되는 그런 준 거예요 근데 지금 앞에 1번부터 2번도 그런 분위기들로 나왔어요 이게 아무래도 지금 입동이 지나면서 겨울로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아 겨울 타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가 좀 좋아하는 거 해주고 하면 에너지가 다시 올라온다고 하니까 이런 거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지금 어떤 일적인 제안 같은 것도 지금 이 카드로는 내가 좀 더 계획을 가지고 좀 더 나은 곳을 생각하면서 다음 스텝을 두고 보겠어 하는 것에서도 괜찮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안에 머무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거든요 이 카드상으로는 근데 내 마음이 여기가 별로잖아요 지금 내가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매여 있는 거지 있고 싶어서 있는 건 아니야 이렇게 나왔거든요 카드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겠다라는 비전이 있으시면 그런 준비들을 한번 꽂히는 곳이 있으면 한번 준비해 보는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이 카드상으로는 나쁘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주의할 것과 필요한 것을 보면 주의할 것으로 이게 속임수 카드가 나왔거든요 제가 볼 때 이 속임수 같은 경우는 이건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약간 여기가 좀 답답하다거나 지금 현재 뭔가 마음에 안 들고 불만이 좀 있다거나 이러다 보니까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 남의 떡이 커 보이는 이 남의 떡이 사실은 그런 신기루 같은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거기에 무언가 이런 함정 같은 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여기가 조건이 더 좋아 보이고 뭔가 더 있어 보이고 돈도 더 많이 주는 것 같고 뭔가 편해 보이는데 거기에 뭔가 이렇게 독소조항이 있다거나 뭔가 빼먹고 안 알려준 무언가가 있다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잘 챙겨봐라 이런 조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사고 싶고 갖고 싶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도 잘못된 물건 구매 같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너무 필에 꽂혀가지고 확 지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물건 구매 같은 것들을 할 때도 주의 깊게 살펴봐라 그리고 약간 2주에 만나게 되는 사람들도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처음 만나는 사람인 경우에 들은 말씀이에요 자주 만나는 사람인데 남편이고 애인이고 이런데 쟤 못 믿을 애인가 봐 이런 게 아니라 처음 만나는 사람이면 저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카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애정사안을 말씀 안 드렸군요 애정사안 같은 경우는 커플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 뭐 2주에 별로 재밌는 일도 없고 그렇네 그리고 매일 그 데이트가 그 데이트 같다 맨날 똑같은 패턴이다 이런 기분이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두 분 다 몸이 안 좋거나 컨디션이 안 좋거나 아니면은 서로 바빠서 자주 못 본다거나 늦게 본다거나 보더라도 짧게 본다거나 이런 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딘가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방향이 바뀐다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두 분 사이에 큰 트러블이 생긴다 이런 거는 아니고 뭐 되게 막 우와 신난다 막 이런 주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평범한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리고 싱글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그렇게 뭐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강렬하실까 글쎄요 누구를 갖다 소개를 해줘도 아 지금 나는 별로 그리고 약간 마음이 팔랑개비처럼 팔랑팔랑하실 것 같아요 사귀어볼까? 이랬다가 아 아니야 귀찮아 아 사귈까? 아 귀찮은데 약간 이런 분위기가 카드에서 좀 보이거든요 그리고 혹시나 썸을 타는 분이 있다고 하시더라도 그 상대방도 먼저 움직일 만한 사람이 아니네요 그리고 우리 3번 별아님도 내가 먼저 뭐 굳이 액션을 약간 이런 분위기라서 뭐 이 주에 딱히 그렇게 막 연애운이 강한 그런 모습은 아니다 그리고 이 주에 필요한 것으로는 좀 돌발 행동 같은 것들 한 번쯤 해보세요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매일 뭐 집 회사 집 회사 이런 거 말고 중간에 아 오늘은 갑자기 요쪽 길로 가볼까? 그래서 다른 데로도 한 번 가보고 오늘은 안 만났던 이 사람을 한 번 만나볼까? 뭐 이렇게 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들어본다든지 이런 식의 것들을 한 번 해보면 어떨까 왜냐하면 카드가 전반적으로 약간 좀 아 지루하다 이런 느낌으로 나왔어요 그럴 때는 좀 신선한 무언가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다만 그 안에 숨어있는 어떤 함정 같은 것도 아까 말씀드린 거 이런 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3번 벼라님들 요 내용 참고하셔서 한 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주간 운세로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번 벼라님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번 벼라님들 카드 뽑아볼게요 5번 벼라님들 카드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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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라 4번 벼라님들은 2주에 가장 눈에 띄는 건 일단 굉장히 즉흥적인 에너지가 강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돌발 행동이라든지 즉흥적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든지 바로바로 움직이는 그런 기운이 강한 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동수 같은 것으로 나타날 수 있기도 합니다 어딘가 여행을 간다든지 출장이라든지 이직이라든지 이사라든지 아니면 어딘가를 갔다 와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 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무언가 해야 한다 행동해야 된다 그런 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향적으로 내가 굉장히 성격이 급해지는 때라서 답답한 거를 참기가 좀 힘드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에 반해서 주변 분위기나 이런 상황은 되게 안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변하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안에서 되게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4번 벼라님들이 좀 눈에 띄는 때가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아우 저 왜 이렇게 부산하지? 뭐 이렇게 분주하지? 왜 이렇게 정신이 없지? 그리고 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막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한번 하고 보지 뭐 이런 자세, 이런 마인드를 갖는 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좀 생각만 했던 게 있으실 수도 있어요 아 이거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랬던 것들에 대해서 아 2주에는 아 그냥 해보는 거야 뭐 그냥 밀어붙여 보는 거야 이렇게 되는 일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일에 대한 성과가 꽤 괜찮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동력을 가지고 무언가를 한번 해봐라 이런 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거래라든지 계약이라든지 약속이라든지 이런 거 좋고요 그리고 뭐 취업, 승진, 합격 이런 운들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내가 어딘가 나서가지고 뭔가 앞에서 리드를 해야 된다거나 내 생각을 발표를 해야 된다거나 드러내야 된다거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한테도 좋아요 전반적으로 괜찮네요 그리고 약간 느낌이 지금 4번 변화님들이 내가 이거를 그냥 끝장을 보겠다 끝을 내겠다 이렇게 막 지지부진하게 질질 끄는 거 이런 게 너무 지겹다 이런 생각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결론이 날 거면 빨리 나야지 뭐 맨날 뭐 이랬다 저랬다 한다거나 그대로 바뀌지 않고 있으면은 달라지는 게 없는데 그거는 의미가 없다 내가 이거를 어떻게든 합의를 끌어내든 아니면 합의가 안 되면 일방적으로라도 어떻게 정리를 하든 무언가를 하겠다 이런 에너지가 굉장히 강한 때가 됩니다 그래서 저돌적이고 그런 의지 같은 것들이 강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회적인 활동할 때 굉장히 필요한 모습이다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이끌어가는 리드하는 역할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되게 수동적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참지 못한 우리 4번 벼라님들이 가만히 있지 않으시겠죠 아마도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애정사안에서도 마찬가지인데 4번 벼라님들 중에서는 아 맨날 어 뭐 이렇게 어장관리하는 거야 뭐야 이거는 사귀는 것도 아니고 안 사귀는 것도 아니고 뭔지 모르겠어 뭐 이런 사람이 있다면은 2주의 이 관계의 끝을 보리라 관계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하리라 하는 때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백을 한다거나 아니면 정확하게 우리는 무슨 사이야? 라고 물어보는 일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카드를 보면은 사실 상대방이 굉장히 우유부단한 사람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아마 되게 헷갈리시고 좀 짜증이 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더 이상 이거를 가만 보지 않겠다라는 우리 4번 벼라님들의 어떤 구두니지 에너지 같은 것들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만약에 액션을 취하시면은 그거에 대한 결과는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느낌이 오실 거예요 이 관계는 정확하게 기다 아니다 결판을 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시면 2주에 결판 내보기에 나쁘지 않다 카드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뭔가 새롭게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싱글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커플이 될 가능성이 싱글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도 없으시다고 하시면 누구를 반드시 만난다 사귄다 이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소개팅 같은 걸 받으신다거나 어떤 모임에 나가신다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이렇게 약간 친구 사이처럼 지낼 수 있을 만한 사람을 만나실 수도 있기도 하고 나는 그런 사람 필요 없어 나는 그냥 나 혼자 당당하게 내 거 하면서 지낼래 이렇게 되실 수 있기도 해요 굳이 뭐 아무도 없어도 돼 라고 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근데 만나고자 하신다면은 한번 그런 모임 같은 자리에 나가볼만 하다 이런 정도 그리고 애매모호한 관계는 2주에 결론을 내볼만 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주에 주의해야 될 것과 이제 필요한 것을 보면은 주의해야 할 것도 미리 겁먹지 말아라 그리고 너무 자잘자잘한 것들 다 신경 쓰고 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장 걱정이 너무 많을 때 이 카드가 나와요 별의별 걱정을 다 할 때 제가 볼 때 지금 4번 별하님들이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온갖 것들을 다 이렇게 하나씩 꼼꼼하게 체크하고 재고 그게 이제 인간관계든 일이든 뭐든 간에 계약이든 거래든 간에 막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아이씨 몰라 이러면서 확 이래버릴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있어요 2주에 에너지 자체가 되게 디테일하고 꼼꼼하게 하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확 돌변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생각지도 못하게 일이 갑자기 확 하고선 결과가 나버릴 수 있는 그런 때예요 근데 지금 여기 카드에서도 너무 막 걱정을 사서 하지 말아라 내가 그거를 실제로 해보기 전까지는 어떤 일이 생길지 하나도 몰라 해봐야지 아는 거야 그렇잖아요 쓸어봐야지 아는 거고 직접 부딪혀봐야 이게 사실 뭐 똥인지 된장인지 아는 거 아닙니까 경험하면서 아는 거기 때문에 질에 짐작해서 겁먹지 마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자신감을 가지고 굉장히 내가 어떤 그런 용기와 에너지를 확 분출을 하면은 굉장히 내가 자신감과 지성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때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수동적으로 머리로 너무 생각만 많이 하고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일단 한번 내가 액션을 취해보자 이런 때가 되시는 게 우리 4번 벼라님들한테는 좀 더 유리한 그런 추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 내용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주간운사로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번 벼라님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번 벼라님들 카드 뽑아볼게요 5번 벼라님들 카드 뽑아볼게요 우리 5번 벼라님들은 뭔가 답답한 일 있으실까요 내가 좀 소통하고 싶지 않다 아무랑도 얘기하고 싶지 않아 또 예로는 좀 혼자 있고 싶어 거리를 두고 싶다 이런 모습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갑갑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속이 좀 약간 꽉 막힌 느낌이다 그래서 아무하고도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얘기 나누고 싶은 대상이 없다 이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아 이게 잘 일이 진척이 빠르게 되지 않고 좀 지연되는 것 같아 늦어지는 것 같아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방향성을 잘 모르겠는 거죠 지금 이게 어느 식으로 진행이 될런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가 그 방향을 내가 지금 가늠하기가 좀 어렵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잘 모르겠다 오래 걸릴 것 같다 뭐 이런 일들이 있으실 수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5번 벼라님들은 어떤 기한 안에 마무리가 되어줘야 할 일들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이미 이것은 끝났어 이것은 이제 이때까지야 정리가 마무리가 돼야 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 기한까지 끝을 내야 되는데 지금 그 기한까지 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에너지가 잘 안 난다거나 방향성을 잘 잡지 못하고 있다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거를 미처 준비를 다 끝까지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마지막에 막 몰아쳐가지고 몰려서 무언가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2주에 일을 미루시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거의 막 쫓겨가지고 허둥지둥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이게 1번부터 지금 전반적으로 카드들이다 그랬는데요 이게 이제 본격적인 겨울로 들어가서 그런지 다들 좀 약간 기분이 살짝 다운된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다 컨디션이 좀 별로다 이런 카드들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5번 별아님들도 그런 분위기가 좀 있어요 밤에는 잠이 좀 잘 안 온다던가 이럴 수 있고 아침에는 막상 일어나기가 좀 힘들다 이렇게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잠자는 시간이 불규칙해지면서 내가 오히려 그로 인해서 컨디션이 잘 이렇게 나의 일상 시간에 루틴에 잘 맞춰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이거를 내가 해야 될 일을 제 일과의 제 시간에 루틴대로 마무리를 못하시면 괜히 내가 밤을 새서 일을 해야 된다거나 내 몸을 혹사시키면서 그 몰린 일들을 해결해야 해서 그로 인해서 내가 막 쳐내야 되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내 건강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과식을 하실 수도 있어 보여요 건강적으로는 그래서 너무 많이 드실 수 있거든요 술도 많이 먹을 수 있고 뭔가 먹는 것도 야식을 먹는다거나 한꺼번에 많이 섭취를 한다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뭔가 막혀가지고 체한다 이렇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이주에는 지금 키워드가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과한 것들을 조심히 하자 과한 것들을 조심하고 그리고 미루는 것들을 하지 말자 내가 절제하고 제한된 것들이 좀 필요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일적인 취업, 합격, 승진 뭐 이런 성취들과 관련해서는 이주에 좋은 결과물을 내가 얻는다 이거는 조금은 아직은 어렵습니다 좀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전에 뭔가 면접을 봤던지 어떤 시도를 하셨던지 뭔가를 트라이를 하셨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결론은 끝났고 이제 답을 받을 일들이 남으셨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주에 답이 나오신다고 하시면 이주에 나오는 답은 그렇게 막 긍정적이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좀 더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리고 애정과 인간관계를 보면은 싱글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당 누군가를 만나고 싶지 않아요 별로 지금은 아무도 내가 과거에 받은 상처가 너무 커요 이럴 수도 있어요 아직 그런 게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혹시 제외와 관련된 키워드도 있기 때문에 제외 관련해서 이슈가 있으신 분들은 상대방으로부터 연락이 올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근데 이제 두 사람이 만나게 된다라고까지는 보기는 조금 어렵죠 상대방은 5번 별안님들을 잊지 못하고 만나고 싶을 수 있어 보여요 연락을 한다거나 뭔가 SNS에다가 티를 낸다거나 뭔가 아무튼 티를 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5번 별안님들이 난 아직 뭔가 회복이 안 됐어 여력이 없어 이런 마음이신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커플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싸우게 된다거나 이런 거는 없는데 2주에 뭔가 우리가 되게 기분 좋게 만나가지고 너무 알콩달콩 연애가 너무 재밌고 이랬어요 이런 분위기는 좀 아니다 그냥 평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서로 만약에 과한 욕심을 낸다면 그 과한 욕심으로 인해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연인끼리 과한 욕심이라는 게 너무 많이 먹거나 많이 마시거나 이런 일들이 있으실 수는 있어요 2주에 주의할 것과 필요한 것을 보면은 제가 아까도 계속 과한 것들을 유의하자라고 했잖아요 넘치는 것들 그리고 넘치게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내가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럴 수도 있고 너무 많이 사서 그럴 수도 있고 너무 많이 만나서 그럴 수도 있고 너무 많이 일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안 하다가 한 번에 몰아서 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여기서도 지금 이 몰아가는 게 지금 문제거든요 너무 많아지는 게 그리고 뭐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잘 되겠지 뭐 이래도 괜찮겠지 이런 것들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아니라는 생각 이런 것들은 조금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한 욕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좀 내려놔라 라고 하고요 좀 더 자기 일에 대해서 자기가 해야 될 거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져라 라고 나왔거든요 좀 더 디테일함에 집중하셔야 될 것들에는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객관화해서 문제점이 있거나 봐야 되는, 직시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은 좀 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가 조언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럼 우리 5번 별아님들 이 내용 참고하셔서 이번 한 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주간 운세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4, 5, 6, 6, 7, 8, 9, 10